이 뇌상두의들을 장수로 자라 공허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김정은호 선생님께서 뇌상두의들에게 그 결심한 것 같은 운동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의 세상과 용도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호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우리 평양산원에서는 지난해 10일에 태어난 뇌상두의가 한 사람의 축복 속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이 아들이 태어나실 때만 상태가 매우 청했습니다.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이 뇌상두를 훌륭하게 키워서 당의 기쁨들이 그런 인력을 가지고 한낮을 이어 소생조들을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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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